영화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게 오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영화 오디션 봤던 게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리딩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충무로도 재미도 없는데 일단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충무로에 잘 도착했는데요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씻어볼게요 또 옛날에 여기 들어갔었는데 뭐죠? 뭐지? 찾았습니다 저기네요 아우 힘들다 짠 여기입니다 이제 리딩이 끝나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리딩이 있어서 총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리딩이 다른 장소인데 아 어떻게 리딩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연습했던 거 준비한 보선자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감독님과 다른 대화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영화 영화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요 곡의 오늘 감독님한테 이메일로 하나 받았습니다 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는데 영화가 엎어졌어요 준비 많이 했는데 엎어졌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하는데 막상 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외웠던 대사들을 제가 잘 준비해서 편한 영상 올리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계속 나오네요 아무튼 화이팅